자 오늘은 포천장에 왔습니다 오일장 포천 전통시장입니다 5일마다 펼쳐지는 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리를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인데 조금씩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장구경 시작 호떡 판매 호떡이 아주 잘 자라는 집에서 맛있게 지금 아주 호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 밑에 포장마차도 있구요 옷가게도 있습니다 아 기타 자파 모자 모자 가게 아니라 모자 가게 각종 철물 철물백화점 아 꽃도 벌써 나왔는데 이제 봄이니까 너무 예쁘네요 감자 가게도 있구요 파도 팔구요 이렇게 옷도 팔구요 이렇게 옷도 팔구요 좀 약재 뭐 이런것도 팔구요 자파점입니다 자파점 이렇게 옷도 팔구요 이렇게 과일도 팔구요 과일도 있습니다 딸기 딸기도 나왔네요 딸기가 6천원 이렇게 멸치도 팔구요 이야 한 상자에 만원 김도 파네요 이런 청소도구도 팔고 철물 같은거 이렇게 옷가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아주 그냥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늘도 팔고 무가사탕도 팔고 사탕들 신발도 팔구요 신발 제가 유치원때부터 엄마 손잡고 여기 왔던 곳인데 정말 오래된거죠 이런거 다 팔고 아주 그냥 약재 삼계탕에 들어가는 약재네요 차종류 무험차 이불도 팔구요 와 젓갈 맛있겠네 명만저라 각종 반찬 오징어 체 속옷도 파네요 포천장에 없는게 없습니다 흥정하는 소리가 참 많네요 코로나 이제 나오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거 헛바 오뎅 닫는거 아 그래요? 그걸 날치하려 갈라 다일도 팔고 이렇게 프라이팬 와 요거 노가리 노가리도 팔고 뭐 로나 뻥한다 뻥 참기름도 팔고 와 참기름봐 이거 뭐야 참기름 로나 봐봐 참기름 짜고 나오네 아 방금 전에 뻥튀기가 터졌네 와 뻥튀기 수수왕미 이렇게 포장마차도 있고요 양말 스타킹 박종 요것도 팔고요 아 요런것도 파네요 그냥 오디오 봄똥이 나왔네요 봄똥 시금치 헛번데기 와 메추리알 와 손떡에서 손떡으로 만드셔멍쥬가리 메주 봐 이야 메주 오랜만에 보네요 이야 이거 몇돈인데 이거 전병도 있고 오 맛있겠다 장례산도 있고 와 도너츠 도너츠 도너츠도 있고요 이야 종류분도 다 있네요 뜨거운 뜨겁지는 않지 저도 털샵을 먹었음 팥도그를 먹었습니다 음 2000원 자 이렇게 옷도 있고 이야 다양합니다 종가리도 있고 메추리도 이렇게 구워주고 저희가 어렸을 때 메추리 농장을 했어요 정말 메추리 고기도 정말 맛있어요 깊은 바다 시내에서 자꾸 빨간 오징어도 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팔고 게임이 딱 좋아 자 이렇게 소고도 팔고 해물 각종 생선 조개 멍게 해삼 오징어 문어 전복도 팔고 표고도 팔고 표고버설 뭐 이게 파도 단으로 팔고 된장도 팔고 연금도 팔고 각종 뭐 반찬 종류 어우 달래도 나왔네요 냉이도 나오고 방풍 고피 아우 이런 전동 장비 같은 것도 팔고 아 이런 것도 팔고 햄스터 햄스터 예 와 이렇게 구피 와 공물류 오리 쌀 뭐 다 있어요 기장 서리태 해팟 귀금속 와 그러나 짝퉁입니다 자 꿀 딸기입니다 이거 흙을 세뱀이 안겁니다 뽕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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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장거리들 오늘 많죠 해천장에는 오이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고 뽕튀기가 아주 그냥 한가득이네 고구마도 나오고 조기 요런거 반찬 봄나물 반찬 어우 이거 뭐야 선지야 이거 뭐야 이런거 고기로도 판내 돼지 돼지 내장 부속 와 먹거리 버섯 와 버섯 와 버섯 봐 와 꿀나무버섯 줄을 서서 먹네요 청구장마차 철물 같은 것들 이야 이런것들이 메뉴인데 이야 이런것들 대구 일반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거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약간 야매죠 야매 정식으로 아니고 짝퉁 같은 것들 아유 정말 많아요 자 여기서 사는거는 국적불명이래서 책임은 못 져요 장담 장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책임은 본인이 있고 사용책임도 본인한테 있어요 살면 끝나는게 장말부건입니다 손털고 떠나면 끝이에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와 떡이 있네 또 어휴 누룽지도 있고 누룽지 이야 족발 내가 우리 아들인데 족발도 있고 이야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족발이야 메주가 많이 파네요 여기저기에서 메주가 많이 보이네 여기저기에서 메주가 많이 보이네 이렇게 녹수 있고 이야 콩나물 콩나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물 생선도 있고 이야 포천양이 정말 큰거 같아요 여기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붐비는게 없었는데 어디갔다 했었죠 진짜 붐비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기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동하는 다방 네 콩 콩 콩 오리얼 20개 만원 자 제철 과일은 아닌데 과일들도 이렇게 많아요 체리 칠레 왕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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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다 심었는데 3년후에는 먹겠습니다 도넛치 이야 맛있겠다 시장 시장 시장음식은 역시 자 이렇게 콩이랑 두부 이런것도 팔고 네 이런것도 팔고 자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시장의 끝 제가 다시 또 유턴하면 또 그 반대방향으로도 또 엄청나게 볼거리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가 맨 끝이 닭을 파는 곳인데 오늘 닭장 아저씨가 안오셨네요 우리 닭도 여기서 샀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 닭장차가 와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아직은 추운 날이 그래서 그런지 안오셨네요 반대로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약재들 콩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인삼 더덕 버섯 이런거 반찬류 채소류 야 여기 인산이네요 인산이네 이런거 파는거 반찬 갈래 생선 다 비슷한 메뉴들이 겹치네요 자 김 파는 곳이다 김 부각 오뎅 반찬 반찬 같은거 이렇게 파는 곳이고 아 맛있겠네 여기도 이렇게 튀김 맛있는 맛있는 먹거리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펀베지 뭐 먹을래 팥도그 해산물 예 아 다라막이 겁나게 많네 우와 이거 방어 엄청 크네 네 먹거리 아 맛있겠다 수굴해 떡갈비 메추리 등갈비 소라 뭐 연근 약혼 뭐 장마 밤 청국장 두부 반찬 종류 네 반찬 종류 전과류 땅콩을 이렇게 종류 네 뭐 이렇게 반찬 종류 뭐 건어물 건어물 종류 입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표천장에 한번 오셔보면 장 길이로 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한 1.5키로 정도의 길이 같아요 그래서 유턴으로 이게 한바퀴 돌면 거의 뭐 2키로 내지 2.5키로 그 정도 길이니까 볼만한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이런 재미 그냥 뭐 이게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다음날 되면 싹 사라져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어요 여기 와서 보시면은 목걸이 물걸이 아주 많습니다 네 와보세요 고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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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